러블리한 메이크업에서부터 완벽하게 다른 이미지를 수화해 내는 성형 메이크업까지 다채로운 메이크업 튜토리오를 선보이면서 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뷰티 크리에이터이십니다. 갓또아씨 오시겠습니다. 박수 맞아주시죠. 네,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나오십니까? 아, 저 찍혔어요. 네, 직접 또 라이브 진행 중이시면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마이크를 좀 들고. 아, 네 라이브 지금. 안 나오는데요? 네. 같이 나오게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진짜 지금 끊임없이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네요. 반갑습니다. 어,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. 우리 다두환씨도 인사 좀 해주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작가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다가 유튜브에 복귀한지 얼마 안됐는데, 이렇게 셀린탑 행사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구요. 어, 일단 저도 좀 질문이 많으니까. 네, 네. 두 분한테 질문 받아주실 게 있어서 지금 해도 괜찮은가요? 예예 그러면 일단 났도안씨 지금 거기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우리 시청자 분들께 일단 강소라씨 박서준씨가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강서라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하는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? 네 어 반갑습니다 또 보고 계세요 셀씨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깔끔하고요 저도 안녕하세요 김기원단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그냥 앉아서 질문이 많으시다니까 질문 좀 부지런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구에게 어떤 질문 해주고 싶으세요 다또아씨? 네 일단 앉으셨고요 저는 일단 한정답인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영업을 당한다면 어떤 경우에 영업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 두 분이 쓰신다면 두 분이 만약에 판매사원이시라면 어떤 경우에 추천을 하고 싶은지 아 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전부는 거의 판매사원급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이제 아예 두 분이 만약에 판매사원이라면 어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 이 셀리턴을 판매할까 네 저는 사실 이게 절 연령층에 다 이렇게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서 딱히 타듯이 인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여성분이면 무난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네 바쁘면 나중에 애틈층이 되게 관리 판매하고 싶으시겠죠 네 아까 박사진씨도 부모님들 다 같이 사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녀노소도 특정하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누구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네 좋은 거 나눠셔야 되니까요 네 이런 바쁘신이 판매사원입니다 판매사원입니다 네 어떤 측에 관계하시겠어요? 어 음 연령층이요? 네 아니면 성격이 있잖아요 어 근데 뭐 판매가 되려면 아무래도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근데 남성분들에게도 제가 접근을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좋은 거 나눠 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피 멘트는 정해졌어요 박사진씨가 좋은 거 나눠 쓰는 거다 그쵸?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판매사원이면 자기 옆에 남자분 계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판매를 한번 시들고 싶어요? 이 장점! 이렇게 쓰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네 어... 뭐 저도 자기 전에 이렇게 음... 누워서 자기 전에 바로 전질 진행도 않으니까 누워서 사용을 하는데 어 사실 이렇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좀 어필할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또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효과들 세상이 맑아지기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강철현씨가 만약에 다투하시는데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할게요 저는 두 분 아쉽지만 오 음... 그래서 내가 써던데 이런 게 좋아요 가족이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나이찬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열면 시절에 20대는 블루나누 색소침착 이런 거 관리한다면 레드북 어머니들과 지금 줌이나 이런 쪽 관리가 가능하니까 기계 하나로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? 가성비가 되셨나? 네 되게 지금 손님이셨어요 일단 이 두 분이 얘기 들어보시면 유입을 하시겠어요? 네 두 분이 판매사원이라면 저는 지금 이게 흘려졌을 때 네 알겠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뷰티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 그렇답니까? 요즘 트렌드가 또 뷰티 디바이스 있고 LED 마스트가 굉장히 또 위에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들어보실 수 있고 본격적으로 쓸 수 있고 20대 연령층에 맞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만한 점이 있는지 혹시 직접 써보셨습니까? 네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사실 가까워서 좋아야 사는 거고 쓰는 거잖아요 효과가 딱 좋고 사실 제가 미술 같아서 같이 잘 된 것도 있지만 그전부터 유명한 제품이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모델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로부터 할 말이 없네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맛집가면 이거는 무슨 맛이고 단맛, 시은맛, 한 맛이 나가지고 뭐에 그런 부차적을 필요하고 제가 맛있다 이 한마디가 끝났잖아요 약간 설탕 씨의 말투에서, 뉘앙스에서 그렇게 얘기해 좋아요 이 광고 컴퓨로서 같이 같이 해도 될 거 같아요 박사준 씨 혹시 뭐 더 알고 계신 전보 있으실까요? 전보요? 이 앱 맞게 되죠 어... 오늘 뭔가 제가 스팀 잡스 같은... 아 맞다? 네 어... 일단 저는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진 게 있는 거 같고 음... 그리고 제가 광고... 이번에 찍으면서 광고 메인 카피도 오직 셀리터 했어요 오직 셀리터 그러니까 음... 또 다른 제품이랑 비교할 수 없는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카피잖아요 오직 셀리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셀리터만 사용하시면 많은 단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직접 사용해봐야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음... 뭐라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려는 네 네 그 마음을 옆에서 느껴지는 거에요 진짜 그리고 움직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아무런 제품이나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떤 자체나 자신이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카피지 아는 게 쉽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 셀리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번에 샘께 젊지글이 셀리터 프레티넘은 가장 기본적인 LED의 모듈수만 가볍어요 총 1,500여섯 개입니다 네 현존하는 LED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LED 소리를 자랑하면서 정말 비틈없이 피부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그 LED 분석장비도 업계제 유일하게 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묘하고 또 균일하게 LED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뭐 그냥 독도적이고 그냥 뭐 차별하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닥도연씨 좀 팔 안 아프세요? 아파요 그쵸 아파도 사명감으로 지금 두 분의 얼굴을 열심히 비춰주고 계셨어요 그래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